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찾으신 후에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으로 평강을 기원하시면서 샬롬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조용한 말씀으로 샬롬하고 아주 속삭이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부인이 계시면 부인을 쳐다보고 하세요 괜히 다른 데 보고 가시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인사는 하시지만 아직도 많이 어색하시죠 저도 어디 다른 교회에 참가했을 때 그냥 성도님들 앉으신 자리에 앉아있을 때 앞에 강사님이나 목사님이 사랑합시다 고백합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쑥스럽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하기조차도 아직도 어색한 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미국인들을 보면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참 잘하고 허그도 잘하고 좀 더 친해지면 뺨에다가도 뽀뽀도 잘해주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속마음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배어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어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모습이 약간은 아직은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 살고 계실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 동네 중풍병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나 중풍병자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물론 오바마 케어도 없었고 메디칼, 메디케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중풍병자, 중풍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폐가 됐고 동네 사람들한테 폐가 됐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상상을 해봅니다 그게 자신의 팔자이고 그냥 운명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 당시 그 마을 사람, 중풍병자가 살고 있던 그 마을의 사람들은 아마 친구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약간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정말 우리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었고 소문만 들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참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은 다 고친데 하고 나의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마음을 아마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데려갈 마음을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죠 아마 자원에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정열을 투자하겠다 생각을 하고 자원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네 명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들고 갔었을 것입니다 3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새 이 네 사람이 강제로 떠밀려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기로 결심을 한 후에 이 사람을 들쳐 메고 아니면 들것에 들고 갔다고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네 명이지만 여러분들이 네 명이 모여서 한 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한 명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들고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침상이 요즘처럼 재료가 좋아서 알루미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나무로 만들었겠죠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한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었겠죠 우리처럼 일상생활이 늘 바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자기가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하고 어렵게 가버나온까지 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후에 그 지역에서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용신할 수 없었다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한 행동을 보면 우리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일이 아무리 선행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도 내고 자신의 물질도 내었지만 그 앞에 장애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 살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가기는 했지만 그것이 또 장애물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우리 이제 이만 돌아갑시다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마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한 명은 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어떻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봅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약간은 엉뚱하게도 우리 지붕을 뚫어버립시다 참 황당한 생각이죠 물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겠죠 우리가 이 지역도 약간 사막기후라서 집들이 거의 단층집이고 흑벽돌 집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아니면 아리조나 쪽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영화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중동 지역도 그렇게 단층집 거의 정사각형으로 된 그냥 햇빛만 가리는 정도의 집으로 많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붕위를 뚫 수 있는 게 가능하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래도 그 집을 뚫는다는 게 어디 쉬운 생각입니까? 그것도 자기의 집도 아니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집을 뚫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물어줍시다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돈을 내면서까지도 정말 또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사람들 막 모여있는데 지붕을 뚫고 들어간다는 게 사람들한테 관심 받게 되고 집중 받게 되고 쟤네는 뭐야? 라고 욕까지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이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게 되는 이 친구들의 네 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들 돈이 듭니다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청년 때, 서녀 때 아마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돈이 들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돈 쓰기를 아까워하면서 성공한 연애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은 조금 그러실 수도 있지만 남편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서, 부인을 위해 내 돈 쓰는 것이 아깝다 그러면 나의 사랑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오래 사시면 또 그러실 수도 있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 한참 연애할 때 자신의 돈을 아까워서 못 쓸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장 그 만남을 중단해야겠죠 그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어떤 사랑이든지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처럼 비록 상대방이 이성의 연인이 아니더라도 나의 불쌍한 이웃을 도와줄 때 내 돈 쓰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네 사람은 그러한 자신의 물질을 써도 아깝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샬롬께 성도 여러분 한 명의 병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를 받게 될 때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네 명,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 네 명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았고 바로 당장의 나음을 얻었고 더 큰 일이 있었죠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사함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치료를 받게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죄사함까지 해주셨습니다 치료도 물론 그 사람의 병든 몸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이죠 그리고 죄사함은 그 사람의 죄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옆에 있던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러한 권세를 행할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도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그 갇힌 영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스리랑카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갔었고 의료선교팀과 함께 갔었는데 저는 이제 의료기술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일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 있던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료뿐 아니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 한 반만한 장소였는데 그 자리가 꽉 찼어요 정말 그 밖에까지 여기 선경에 나온 말처럼 내 몸을 가늘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도 항상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옆에 파키스탄과 전쟁도 하고 그 안에서도 전쟁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검문을 하고 총든 군인들이 사람들을 지키고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랬던 어지러운 상황의 나라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어설 수 없는 앉은 뱅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앉은 뱅이가 저 멀리서 문 앞에서 어떤 사람들 정말 들것에 들려서 의자를 어떻게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들것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앉혀가지고 사람들이 뒤에서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선교사님 앞에 내려놓고는 기도를 받게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그런 소문이 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목회자 같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를 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짜고 한 것처럼 그냥 웃기는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목회자와 손을 얹자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다시 그 침상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그런 것을 가짜로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녁에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그 나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눌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눌려있는 영적인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자포자기하는 그 마음 조금만 아파도 그냥 앉아버리고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마음들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 의지해서 그 묶여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그 묶임을 풀어주면 그 치유가 되고 몸이 회복되는 그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러한 일 중에 그냥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물론 몸도 가뿐하게 치료하셨겠지만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 묶여있는 그 영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해방되어서 몸도 마음도 큰 구원을 얻은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거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행동을 보시고 라고 하셨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 여러분 김장로님의 박집사님의 믿음을 보실 수 있으세요? 나는 믿음이 100 중에 98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틀린 말 같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물론 예수님은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믿음을 본다는 말이 어떻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인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라는 말이 맞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뭘 보고 하신 것입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한 그 사랑의 행동을 보시고 저 사람들의 믿음은 참 좋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신 것입니다 그 추상적인 믿음, 개념적인 것, 그것은 바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행동과 더불어져서 나오는 그 우리의 마음이 바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버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마음만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정렬을 다 쏟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옆 사람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신한테 인사하셨던 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그분에게 꼭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리라 주시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너희의 사랑을 표현하거라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끼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끼칩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옆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만 받은 은혜 때문에 만족하며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같이 한 즉 제가 어저께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이같이 한 즉 이렇게 행함이 있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흥집회에 와서 아니면 우리 정말 멋진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매주 들으면서 매일 아침 들으면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다시 내 일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마음은 사그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나의 평상시의 모습대로 돌아오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천하는 삶을 사실 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한 즉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같이 한 즉 너희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여보 나 설거지 좀 해줘 여보 나 청소기 좀 돌려줘 라고 했을 때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응 알았어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 굶죠 여러분들은 그런 염려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말만 하고 알았어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행하지 않는 그러한 알아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왜 이런 거 안 해줘라고 투덜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어디 옛날 광고에 문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얼어죽는다는 동사라는 뜻이 아니라 형용사 명사 그런 얘기할 때 문법적으로 동사 영어로 verb라고 하죠 움직이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말로만 해도 우리가 칭찬을 할 말을 들을 때도 기분은 좋아질 수 있고 그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지만 정말 국물 한 그릇 더 떠주는 사람이 난 정말 더 고마운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미래라고 열심히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에 우리 교육부가 정말 우리의 미래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교육부 가서 예배 어떻게 들으시는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도 나으실 거고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랑의 실천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발로 밟아보고 행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 물론 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는 길까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셔서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사회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옆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돌아보시고 물론 여러분들 자신도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밥 한 그릇 사주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위로의 말과 함께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질 때 여러분들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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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